이것처럼 이런 도시들이 브랜드를 가지면서 콘텐츠와 일체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네 그래서 도시는 도시가 요즘에 어떤 콘텐츠를 가짐으로 인해서 도시와 브랜드가 일체화되는 그런 추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서울시도 그래서 추진한 것이 바로 서울 청계천 복원이었습니다. 이 청계천 복원은 사실 유지비도 많이 들지만 디자인 차원으로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도시 개발 또는 도시 복원 개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저거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 디자인 도시, 올해의 도시로 서울이 선정되는 그런 계기를 가진 하나의 좋은 콘텐츠이기는 했죠. 자 이것처럼 이런 도시들이 브랜드를 가지면서 콘텐츠와 일체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가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이 지금 사진은 어디냐면 스위스 쯔리히에 있는 그 제또라고 하는 제또가 뭐냐면 제트 분수라는 뜻입니다. 이 제또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위스 쯔리, 아 제네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네바인데 스위스에 있는. 이 제네바에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이 제네바는 호수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차로 타고 산을 딱 넘어서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제네바 도시는요. 건물이 보이지 않고 전부 나무만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그 도시 자체를 건물을 3층 이상으로 짓지 않도록 그래서 나무 밑에 건물이 숨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그 높은 건물 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 잔잔히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 낮은 막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호수가 넓은 호수가 쭉 펼쳐지죠. 그 사이에 아주 30m 높이에, 30m면 대략 건물 10층 정도 높이가 되겠죠. 10층 정도 높이에 이 웅장한 제또가 하나를 딱 서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광경이 멋있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야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그 모습 멋있겠죠. 근데 이 제또의 이 웅장함을 가지고 야 저거 멋있겠다. 우리도 사자 해서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도 바로 성수대교 옆에, 성산대교 옆에 이 제또를 가져다 놨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제또를 가져다 놓고 30m 높이의 물기둥이 여름 되면 치솟는데요. 문제는 다리를 건너서 차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높이 이렇게 서있는 분수 뒤에 아파트가 딱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느낌과 이 느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디자인의 본질, 투사인이라는 디자인의 본질, 왜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는지, 왜 제또가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개념은 없이 여기에 서 있어서 멋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다 놓으면 멋있겠지라고 생각 없이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이클 경주가 있습니다. 매년 전세계 사이클 선수들이 파리에 모여서 대략 한 보름 정도, 2주간에 걸치는 대장정의 사이클 레이스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 레이스를의 루트는 파리를 출발을 해서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를 거쳐서 다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파리 개선문을 통과해서 마무리하는 2주간의 대장정인데 그 지금 하나의 그 장정 중에 하나의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프스를 지나가는 이 코스를 한번 보십시오. 선수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여기 와서 며칠을 캠프를 하고 야영을 하면서 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차량들도 여기 와서 중계를 하려고 며칠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사이클 선수들은 한 5분 만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여기 와 있나요? 물론 경기도 보지만 그 경기가 펼쳐지는 주변 광경, 이 드넓은 알프스 광경. 또 어떤 코스는 해바라기 밭이 쫙 수평선까지 펼쳐진 해바라기 밭 사이를 자전거 사이클 무대가 쫙 거기 가로질러 갑니다. 그 방송 카메라들이 와서 최상의 카메라 앵글을 잡고 거기서 그 코스를 기다리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이클 경주의 루트는 장면 장면 장면이 전부 다 아주 최상의 환경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장면을 보고서 야 저거 관광으로 최고다 우리도 가져오자 라고 해서 시작해서 뚜루두 코리아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이 2010년도인가요? 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쪽 알프스의 사진과 이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곳은 드넓은 알프스의 배경이 펼쳐지는 반면에 여기든 무엇이 있습니까? 네 농부고 할아버지가 앉아서 신기하게 자전거 경주를 쳐다보고 있죠. 그나마 이 사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나마 홍보하기 좋은 사진이라고 나온 사진 중에 골라낸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 뚜루두 코리아는 이 사이클 경주를 어디서 하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뚜루두 프랑스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뚜루두 프랑스라고 하는 사이클 경주는 사이클 경주긴 하지만 대회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광이라는 컨셉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은 없고 사이클 경주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살렸습니다. 관광 컨셉을 집어넣어서 그나마 여수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몇몇 우리나라 경치 좋은 몇몇 코스를 그나마 좀 살려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있었던 사이클 경주에서 이 정도의 배경이 등장을 한 거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디자인을 도입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게 좋으니 무조건 들여오자가 아니라 저게 왜 거기에 섰고 그 이유가 뭔지를 판단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장식의 개념으로만 받고 그냥 차용하면 우리도 똑같은 효과가 없겠지 라고 하는 단편적 생각만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자 포켓몬고 첫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던 포켓몬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포켓몬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원래 KT에서 운영했던 옛날 원래에서 캐치캐치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이 두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이쪽 화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쪽 화면은 당연히 포켓몬고의 게임 화면입니다. 자 이쪽은 원래 캐치캐치에서 운영했던 똑같은 개념의 증강현실 게임의 화면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이거를 벌써 5, 6년 전에 만들어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고 왜 포켓몬고는 살았을까? 자 일각에선 이야기를 하죠. 자 포켓몬고라 포켓몬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없지는 않죠. 문제는 두 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포켓몬고는요.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이었고 이 원래 캐치캐치는 똑같은 방식의 몬스터를 잡는 게임은 게임이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레이더에 펼쳐져 있는 이 몬스터들이 주로 어디에 붙어있느냐 광고료를 많이 낸 스폰서, 스폰 회사의 사옥이나 또는 그 간판 주변에 많이 몰려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몬스터를 잡는데 물론 광고 효과는 좋죠. 요즘 포켓몬고도 맥도날드라든지 몇몇 이런 브랜드들과 함께 플래그십 매장을 통해서 이런 게임을 운영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게 주가 아니었는데 이 원래 캐치캐치는 이게 주였기 때문에 게임의 어떤 재미성은 떨어지고 이게 광고 비즈니스로만 가다 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개의 똑같은 게임을 놓고 개념이 다릅니다. 일례로 이 포켓몬고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일본의 포켓몬고의 대결장이 있죠. 포켓몬고 여러분 게임 해보시면 알지만 몬스터들을 잡아서 그 몬스터들이 모인 다음에 내가 그 대결장 어떤 메인 플레이스로 가서 거기에 온 다른 게임 유저와 내가 잡은 몬스터를 가지고 거기서 결투를 벌어서 그 지역을 내가 따먹는 이런 식의 게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 다 아시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그 게임 플레이스인데요. 여기에 지금 1년이 넘도록 게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이고 그 게임 아이디가 이 일본 청년들이 이 플레이스를 뺏어오고자 야스쿠니 신사에서 계속 게임을 하지만 하나같이 계속 깨서 나갑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이 한국 유학생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웃기면서도 웃지 못할 여러가지 뉘앙스들을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게임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디자인이 어떤 장식이 아니고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주고 브랜드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기획이라고 한다면 원래 캐치캐치가 했던 기획과 포켓몬고가 했던 기획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래서 캐치캐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포켓몬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 융합 뭐 컨버전스라는 단어도 있고 하이브레이트 뭐 퓨전 믹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단어마다 의미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융합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교육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이클보다는 거의 가로지려 합니다. 방송 카메라들이 와서 최상의 카메라 앵글을 잡고 거기서 그 포스를 기다리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없어 서EMAINE 그런데 그렇게写 pix 네요 이 veure quindi